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2024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.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과 물가관리 등 최근 경제 현황과 더불어 올해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주안점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. 회의에는 윤재욱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 의장 등 여당 지도부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,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. 감사합니다.